아니 아직은 방금 아니야 준비 중이고 준비 중이고 그래서 내가 주력사람한테 다 해달라고 했어 그러더라고 야 가는거 좋은데 다 깨끗하게 변경하고 이렇게 가는게 사람 없어서 한게 고려인거 같아 맞는거다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가게되면 난 거기서 여기 다시 안가 그러면 정말 나에게 진심으로 한국어로 나야될거야 쿠쿠야 맛있어 다 먹었어? 다 먹었어? 아지추 왔어 아지추 쿠쿠야 쿠쿠야 아지추 쿠쿠야 아기파 맛있어? 아지추 쿠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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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쿠